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일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018년 10월에 대법원이 일제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고 그 다음 11월에 여성가족부가 어렵게 만든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를 하면서 아마 역대 정부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국면에 처한 것이 바로 한일관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도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의 초계기가 우리를 겨냥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지난 5월 2일자에 있었던 원로오찬회담에서 대통령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이 그런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해서 문제를 증폭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쉽다 이런 부분들에서도 일본이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좋은 시각을 갖고 있지 않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본 측이 현재의 한일관계를 허물어뜨리는 데 큰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든 안보라든지 경제 문제에서 한일관계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관계 여름 현주소는 정상 간의 대화 채널뿐만 아니고 국방 채널 또 외교 채널들이 대부분 다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한일관계가 어려워졌을 때마다 물밑에서 협상을 주도했던 국회의원, 위원 외교 채널도 상당히 많이 닫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에 중진급 여야 위원들이 일본을 방문해서 출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다녀온 유기준 위원은 항일관계가 얼마나 악화됐는지를 도쿄에서 피부로 절감했다 코리아 베싱, 코리아 때리기가 심각했다 그동안 공무로 일본을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이런 푸대접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일본 진출 한국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압박감이 심한 모양입니다 정진성 위원은 일본 지출 기업인들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국쟁쟁연합회의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일본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53.1%가 한일관계 악화로 영업환경에서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 입장에서만 보면 다 섭섭하고 또 일본 측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우리가 그 원인이 뭔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두 번째는 한일관계가 경색된 원인이 뭔가를 좀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을 믿지 못하겠다 이와 같은 시각이 많이 공유되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어렵게 만든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을 그냥 해산해버린 그런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믿겠냐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하겠냐 아마 이런 불신이 짙게 깔려 있고 그와 같은 부분들은 비난받아도 우리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국제 간의 약속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국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런 화해치유재단을 없애던 감이 크죠 그리고 또 국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해야 했다 이렇게 일본 측에 지적해도 그렇게 털린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또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1965년도에 한일협정을 바라보는 한일 간의 시각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한번 연역을 한번 보시죠 한일회담은 1961년도에 11월 제6차 한일회담을 시작으로 4년에 걸려서 1965년에 한일협정이 도출이 됩니다 그 첫 번째 1961년 11월 달에 제6차 한일회담을 개최할 때 한국 측은 8개 항을 일본에 제시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3항으로도 제5항이 주요 청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 주요 청구사항은 군인, 군속, 노무자에 대한 미지급금과 사망민 상해에 대한 보상문제다 당시 한국 정부는 미지급금을 포함해서 보상금으로 생존자 1인당 200달러 그리고 사망자 1인당 1650달러를 그리고 부상자 1인당 2000달러를 청구했습니다 그 총액이 3억 64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일본 측 반응은 처음에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일본 내에서 생존자에 대해서 보상을 한 전례가 없고 또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서는 일본의 원호처 기준에 따라서 이미 처리가 됐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은 말미에 꼭 당신들이 보상을 원하면 미지급금으로 2천만 달러 정도는 우리가 당신에게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거의 결렬되다시피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 측이 우리에게 분명히 뭘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일본이 한국에 남겨온 적산재산들 자기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적산재산들의 총 자산가치가 22억 달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이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일본은 1957년도에 나름대로 굉장히 대성적인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적산 자산에 대한 일본인들의 소유권인 22억 달러에서 우리가 그 대한천국권 대일천국권이 아니고 대한천국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한국 측의 8개항을 반박하는 내용을 조목조목 제시했지만 한국에서는 그 8개항의 일본 측의 반박 내용을 받고 대응을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게 너무나 치밀하게 이렇게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하게는 그걸 반박할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일회담이 다 결렬될 수 있었지만 정치인들이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차관 그 다음에 일본 수출입은행 1억 달러 상업 차관 총 6억 달러 그 중에 무상 3억, 유상 3억이 주어진 겁니다 당시에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무상을 3억 달러 정도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발이 심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자신들이 이미 한국 내 일본인 자산 대한천국권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22억 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3억 6천 달러를 요구했는데 정치적 타협에 따라서 무상 3억 그리고 유상 3억을 받게 된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로서 일본 사람들은 모든 천국권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2018년 10월 달에 한국 대법원이 개인천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천국권은 1965년 한일천국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 일본 측은 이미 그런 거 다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하는 걸로 생각해서 우리가 유무상으로 돈을 지불한 거고 그런데 지금 와서 왜 딴 이야기를 하냐 이게 이제 한일 간의 굉장히 큰 시각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 사이에 개인적으로 약간 코드가 잘 맞지 않는 예를 들면 문 대통령은 일본과 대북 관련된 정보 공유를 충실했는데 일본은 우리한테 전혀 협조를 안 해줬다는 이야기 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때마다 일본 납북자 문제를 좀 잘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측이 알면서도 아베 총리가 굉장히 강경하게 대한다는 부분들도 문 대통령의 입장이 굉장히 섭섭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 대통령이 아마 유럽에서 2018년도에 아베 총리를 조우할 때 정의용 실장의 의견을 받아서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두 차례 정도 개진했지만 거의 묵살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언찬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 국회의원은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퍼스넬리티 요인이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좀 섭섭하시겠지만 그냥 나라를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좀 큰 마음 포용하는 마음을 좀 가지면 어떻겠냐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 친구들 그냥 속이 좁기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적으로 약간 안금이 있는 부분들은 그냥 무시하시고 좀 더 큰 마음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은 어떻든 경색이 되면은 한쪽에서는 손을 내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꼭 왜 우리가 내밀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보면 좀 내밀면 또 어떠냐 이야기죠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1인당 1억을 배상하라 이렇게 한 대상자가 일본 기업의 배상 청구를 한 대상자 한 800여 명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럼 이제 1억이면 8억이 되고 2억이면 1600억 정도가 됩니다 대부분이 판결을 그렇게 내렸지만 일본 기업이 지불해야 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처리하겠다 이렇게 그냥 우리 예산을 가지고 그냥 이 문제를 처리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돈 몇백억이 큰 돈이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구차하게 또 돈을 받을 필요가 있냐 전문의 저는 위안부 하회재단을 만들 때도 그 돈 얼마 안 되는 거 꼭 그렇게 받을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음만 받겠다 그렇게 하고 그냥 우리 예산으로 위안부 하회재단도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뭘 달라고 할 필요가 없고 또 과거 사이에서 조금 더 대국적으로 생각하고 또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런 자세를 견제하면 어떻겠냐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는 일본이 적산가옥이라든지 적산선박이라든지 적산공장 같은 걸 포기한 총 자산가치가 22억 달러를 남기고 갔다 이런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나 또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국제법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일본이 개인 일본 정부의 자산이 아니고 일본 개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쫓겨가긴 했지만 아마 한국과 소송을 했으면 지금 한일관계의 또 다른 측면은 대일천국권 문제뿐만 아니고 대한천국권을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많이 보냈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그냥 22억 달러를 그냥 포기한 거죠 그것은 내심 일본 식민 지하에 대한 그런 본인들의 배상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무상을 3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유상을 3억을 받아서 포스크도 짓고 경부고속도로도 닦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그런 공기업을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면은 과거에 대일천국권 자금을 받았던 처음에 받고 성장했던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금운동을 좀 펼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돈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100억이든 200억이든 우리가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일관계를 좀 정상화시켜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일본의 성장 경험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정책 같은 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반대로 이제 일본 일제치하에서 어려움도 겪었지만 두루두루 이렇게 보면은 그냥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우리 함께는 훨씬 더 덕이 되고 또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일본하고 뭐렇게 다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뭐 사과를 안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꼭 사과를 해야겠다는 점들도 참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 외교라든지 기업인들의 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